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염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염자 꽃을 드디어 제가 피웠습니다 이 꽃을 피우느라고 제가 작년 9월부터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도 나무 염자가 이제 거의 나문데 잎사귀 좀 봐주세요 막 흐물흐물 거리고 물기는 다 빠지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요 염자가 지금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래서 꽃을 피었구나 라고 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자를 세 가지를 키웠는데 꽃이 피는 염자다 꽃이 안피는 염자다 그리고 그냥 얘는 무슨 칼라 염자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 왔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6년 그리고 좀 이따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아이는 7년 그 정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목대가 엄청 굵어질 정도로 그렇게 오래 키웠는데 꽃을 한 번도 못 보니까 속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꽃이 피고 나서는 저렇게 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위에 잎사귀부터 저렇게 다시 쌩쌩해지고 단단해지고 네 그리고 다시 밑에 잎사귀는 잘 그렇게 땡땡하게 돌아오지는 않고 있지만 되게 느리지만 돌아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 핀 이 염자 이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첫 번째 조건 그 5년 이상 5년 이상 된 염자 그 목질화가 많이 진행된 염자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염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염자 키우는 농장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진짜 꽃 피는 거 안 피는 거 따로 있냐고 근데 뭐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꽃 안 피는 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래 키워야만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꽃 핀 염자랑 꽃 안 핀 염자랑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이구요 두 번째 건조한 환경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저는 9월 중순에 물을 진짜 한 반나절 정도 흠뻑 담가 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두세 달 완전 단수를 했습니다 한 방울도 물을 주지 않았구요 그리고 세 번째 온도 낮은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염자는 10도 이하가 되면 얼어서 죽거든요 고사합니다 그래서 10도까지 고사하기 전까지 10도 근처를 유지하면 돼요 꼭 10도 이렇게는 안 해도 되고 10도 근처로 두세 달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염자는 단일 식물이에요 단일 식물은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이고 그리고 낮이 짧고 밤이 길어야 꽃눈이 형성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염자는 꽃눈을 형성하려면 밤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4시간 이상이 깜깜해야 돼요 그 깜깜한 상태를 암기라고 하잖아요 그 암기가 14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꽃눈을 형성하는 그 호르몬 꽃눈 호르몬이 물질이 생긴다고 해요 그 물질이 생겨야 꽃눈이 형성이 되는데 14시간 이상을 암기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햇볕은 그럼 몇 시간 정도 주느냐 8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만들려면 8시간 정도 해를 준 다음에 검은 비닐봉지나 종이봉투 제가 해보니까 종이봉투가 더 확실하게 또는 신문지 신문지로 둘둘 말아 놓으면 확실하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꽃은 꽃눈이 한 12월 초쯤 그때부터 꽃눈이 조금씩 형성이 되더니 12월 말경 그때부터 지금까지 꽃이 피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염자도 모든 꽃은 모든 염자가 꽃이 핀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네 가지만 딱 지켜주시면 어떤 집이 서든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염자가 7년이 된 이 염자가 거실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까지는 계속 등불을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도 그냥 계속 초록초록한 빛입니다 왼쪽에 있는 염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불구스름한데 얘는 초록초록이고요 왼쪽에 있는 염자는 제가 베란다 끝쪽에 놨는데 그쪽이 제일 해가 잘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 위에 얘 바로 위에 식물등을 하나 켜놨었고요 단독으로 쬐 수 있는 식물등 그리고 밤이 되면 종이봉투 씌워서 바로 둘둘 말아놓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거실에서 우리랑 같이 생활을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거실이 아니라 베란다에 있어도 이 바깥에 밝은 가루등이 있으면 그 꽃눈 형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그 암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크레슐라 속이거든요 염자는 여기에 우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목도 5년 이상 오래 키우다 보면 얘는 지금 5년은 안 됐어요 3년 정도 됐는데 5년 정도 지나고 똑같이 염자와 같은 조건을 주면 이 아이도 꽃이 엄청 예뻐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염자 꽃분들은 별로 없는데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성공하셔서 꽃들 피우시길 바랍니다